에이, 워쌉! 캐럿츠! 여러분 다 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스케줄 해! 스케줄 하고 끝났어! 아니, 위버스에 내가 진짜 처음에 이렇게 올렸어, 그랬더니 캐럿들이 어디 이렇게 싹 돌아다니는 거야, 이러는 거야. 오늘 스케줄 했는데, 스케줄 했어요. 콘서트 끝나고도 스케줄 하고 어저께도 스케줄 하고, 오늘도 스케줄 했는데? 캐럿들 보려고 스케줄 했는데? 러브 스팟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보려고 놀러 왔습니다. 어때요? 너무 좋죠? 저랑 슈아 형이 먼저 끝나서 그래서 먼저 칼퇴 중 칼퇴스! 슈아 형이 먼저 칼퇴 중 저희가 V LIVE로 자주 찾아뵌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주 찾아뵈려고 이렇게 또 왔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예고도 없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신다. 오늘 대박 추웠어요, 진짜 여러분. 나 최근 들어 제일 추웠어,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 패딩 입어도 좋더라고. 나 오늘 좋게 패딩 입어가지고 여기만 따뜻하고 여기만 엄청 좋지. 이거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나도 좀 둘까? 우리가 해외 호텔, 아니 그러니까 해외 룸메지, 룸메. 그렇죠, 그렇죠. 항상 방을 같이 쓰면서 서로 방에서 별걸 다 해봐. 랩하고. 랩하고. 랩도 하고. 원래 엄청 재밌었는데 진짜. 그리고 다른 애들 방 들어가서 또 랩하고 맞아, 맞아. 랩 배틀 신청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같이 운동하고. 아, 근데 그게 벌써 2년 전이야. 그러니까. 2년 전, 1년 봤던 거. 제가 예전에 호시가 항상 그 해외 갈 때마다 저한테 룸 서비스를 시켜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호시한테 혼자 시켜봐라 라고 했었는데 제가 한 번은 호시한테 혼자 시켜봐라 라고 했었는데 3 뼈를 드실 수 있나요? 3 뼈를 드실 수 있나요? 그리고 피자 하나. 그리고 베이컨 햄버거. 베이컨 햄버거. 베이컨 햄버거. 맞아, 이렇게 시켰어. 그때도. 너무 귀여웠어. 그리고 제대로 왔으니까. 저 이제 다음 주부터 영어를 좀 배워보려고. 그렇죠, 호시가 이제 영어 배우인데요. 영어 배우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프리터킹으로 그랑 같이 이렇게 연습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기초부터 다시 그냥 이거는 뭐 금방 해서 막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조금. 그렇죠, 하면 좋죠. 네, 해보려고. 어쨌든. 네. 조그만해서. 네. 네. 저희가 이렇게 계속 스팟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긴장하세요. 저희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호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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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